해리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양쪽 다 지금 새로운 정강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마다 미국은 정강정책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도 선출하지만 새로운 정강, 새 대선 후보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정책도 그렇고 공화당이 지난달에 해놨던 새로운 정강정책에서도 모두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그전에는 정강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아예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북한이 비핵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외교정책이다 외교적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오히려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도록 핵을 군축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 이걸 지금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재래식 전력이 강한다고 하더라도 핵 전력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 보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 핵 보유를 할 것이냐 핵무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핵 우산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핵 공유를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거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에 만족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만일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핵 위협을 하면서 한국의 핵을 터뜨렸을 때 미국이 자신이 공격받은 것처럼 바로 응징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핵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단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전력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핵을 보유했을 때 직접 보유해가지고 바로 응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할 것지를 기다리는 그런 절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 선제적 핵 대응,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서지칼 스트라이크 또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선제적 예방 공격을 하고 선제적 예방 공격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선제적 예방 핵 공격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핵 공유, 수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망연자실하게 기다리다가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을 이용해서 ICBM을 이용해서 미국의 10개 주요 도시에 대한 핵 공격 목표를 세워놨다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서울과 평택, 부산 이런 데다가 주요 거점에다가 한 서너 발의 전술핵 또는 핵을 터뜨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을 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미국이 미니트맨을 쏴서 평양을 공격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다 안 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만에 우리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핵무장 또는 최소한의 핵 공유 그리고 핵을 한반도 내에서 부유하고 있어야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이 아무리 미국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을 쏘면 30분이면 평양에 도착한다 그리고 동해 앞바다에다가 핵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띄워놓고 있다가 SRBM으로 공격하면 3분이면 된다 아무리 그래도 결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시간이 늦어지면 대응을 못하는 거죠 among us oro It EH 그리고 세요 저는 기 sehr 요 이 Tak して 요